친구들, 안녕하세요! 짜잔! 레오예요! 추석 연휴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멋있는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무려 100년 동안 수련을 하신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분은 어떤 공연을 보여주실 거냐면요. 바로 얼굴이 1초만에 이렇게 변하는 변검 공연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변검 공연은 중국 기해단에서 발생된 건데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에서 넘어오신 하오하오님을 소개합니다. 하오하오! 나는 하오하오다 하오! 중국에서 왔다해! 하오하오! 하오하오! 하오하오님! 우리 친구들에게 빨리 얼굴이 변하는 변검 공연을 빨리 보여주세요! 하오하오! 알겠다 하오! 근데 공연을 하려면 노래가 필요하다 하오! 빨리 음악을 틀어달라 하오! 뭐라고요? 음악을 틀어달라고요? 나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 하오하오님! 그냥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럼 너가 노래를 불러라 하오! 네? 뭐라고요? 저보고 노래를 부르라고요? 레오는 노래 잘 못하는데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하오! 하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석이니까 우리나라 전통 미녀인 아리랑을 부를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느린 노래는 안 된다 하오! 안 된다 하오! 아 진짜 시키는 것도 많고 되게 까다롭네. 그럼 빠른 노래!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움 뚜루루뚜루 이거면 됐죠? 그것도 안 된다 하오! 중국말로 노래를 불러라 하오! 아 진짜 까다롭네! 나 중국말도 못하는데 그럼 아무렇게나 부를거야 알겠죠? 빨리 불러라 하오! 빨리! 알겠어요. 부를게요. 띵쇼왕! 꽁꽁꽁! 빠이오! 샤이! 도이오! 도이오!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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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하오! 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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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초록색으로 변했다 하오! 바이오! 바이오! 닮아온 lässt 떠올! 양꼬치언 짱 다오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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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색으로 변했다 하오! 빡맘보東 너 בא 야 보이세요! 동대 하오! 오오오오!!!! 짠 일부러 박수 쳐라 하오 오lassen. 짠 친구들 얼굴이 1초만에 벗기는 병검 공연 재미있게 잘 봤어요 이 장난감은 말이죠 바로 중국 병검 장난감입니다 이 장난감은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망토를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이 장난감의 비밀 이 장난감의 비밀을 알려줘도 되나?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하면 얼굴 색깔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오! 초록색 안녕하세요 오! 파란색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다시 사람의 얼굴로 바뀌는 이 중국 장난감입니다 이 중국 병감 장난감 이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난감이 무지무지 많을텐데요 그런 장난감을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꼭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영상 재미있게 잘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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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요